음악 장전동에 있는 사적인 도서관을 운영하는 성기현이라고 합니다. 음악 일반 북카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북카페라 하더라도 여러 명 와서 책 읽으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하고는 좀 다르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니까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작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인들이 생활하면서 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저희들은 도서관이라 하면 주로 입시생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대상인데 제가 본 일본인들의 생활은 일반 시민들도 아주 쉽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 같아요. 공간을 충분히 좀 시민들이 좀 동민들이 좀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좀 이 동민들이 좀 가장 편안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